핀셋이 너무 약해서 막 잘 챙기더라구 이것도 사실 대충 붙였지? 사실 나는 어? 말로는 대충인데 뭐 막상 붙이는 거 보면 근데 나 한번 열면은 한번 닫으면 절대 안 열마인드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게 진짜 짜증나더라 나도 그거 붙일 때 맨 처음에 내꺼 오레탄 클리어가 안 굳어가지고 막 손자국이 남더라고 열받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구 오레탄이 절입이 진짜 그지같애 실차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잔을 오래 두지 않아 그냥 남은 걸 그냥 아끼고 싶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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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래야돼 우리같은 경우에 아끼니까 아끼다 보니까 또 일반 작업부터 작업물 다 박살나는거야 나도 한 4개 사실 아무것도